기억하시죠? 화이팅 넘치게! 마이크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 둘 셋 콕콕 다시 뱅뱅! 감사합니다. 콕다맹이었습니다. 이 팀은 오늘 이유로 없어지니까 혹시나 오늘 공연 보시고 콕콕 다시 뱅뱅 이러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콕콕 다시 뱅뱅 이렇게 검색해 주지 마시고 저희 이름이 이태영, 김유성, 김태우 이름으로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비웠는데 끝까지 보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